뱀에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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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멋진 음악가 우리 다양한 악기에 대해서 배워보자 나는야 음악가 우리 함께 악기 연주할래 어떤 악기요? 피아노 피아노 연주하자 나는 야음악가 우리 함께 악기 연주할래 어떤 악기요? 기타! 기타 연주하자 징가 징가 징가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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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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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징가 징가 징 나는 야음악과 우리 함께 악기 연주할래 어떤 악기요? 트럼! 트럼 연주하자 붐디붐디붐딤 붐디붐 붐디붐 붐디붐디붐디붐 붐디붐디붐 나는 야음악과 우리 함께 악기 연주할래 어떤 악기요? 트럼펜 트럼펜 연주하자 붐디붐붐붐붐붐붐붐붐붐 붐디붐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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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자, 멋지게 피아노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야 приб autre 가 fu 그 AC 기타 연주할 사람? 저요! 찍 ts gaan think 찍 ts gaan ten 그럼 연주할 사람? 저요! 뿜디뿜디 뿜디 思 kon 우 뿜디 뿜 뿜디 뿜 뿜디 뿜 뿜 트럼펫 연주는 누가 해볼까? 안 봐요! 구독하고 또 만나요!